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 원자재,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LNG 관련 설비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끔틀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 명령이 나오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해저 파이프라인의 승인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산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안에서 또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재료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리안주들의 움직임으로 지금 테마 장세가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 피해주가 있다면 수혜주는 또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해운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운주,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운임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그래도 물동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에 반해서 사실 조금은 우려감된 목소리가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조선주까지 같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선업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유럽에서 일정 부분을 중단한다, 막는다, 제재 조치로 인해서 반대로 그럼 LNG선의 선박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추가 수주,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양플랜트라든지 LNG선박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사이익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학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거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의 신호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LNG선박에 대한 기존의 사실은 올 초부터 LNG선박에 대한 수주에 대한 후실적으로 나아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가 이런 지정성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반발매수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선 업황에 대한 업황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건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유가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고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부분도 또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조선업에서 배를 만들 때 15% 정도가 후판에 대한 가격,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후판 가격이 작년부터 사실 계속 고공행진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후판 가격이 안정세 또는 약 어느 정도는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왜냐하면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후판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부분이고요. 추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올 초부터에서 L&D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조선업팡에 대한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L&D 선박, 신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오히려 업황이 좀 좋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은 지금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고 생각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에 대한 지금 반등, 좀 더 추세적으로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HST 엔진도 10%대, 아까 현대중공업도 6%, 대우조선해양은 12%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모든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종목이 다 좋은데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모든 조선업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차트에서 반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5조 규모의 수주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초에 수주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LNG 선박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이제 몇 년간 지속됐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불발이 됨으로써 오히려 악재가 아니고 호재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없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견주하게 버텨줬다는 것은 일단 현금 확보 투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신규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다. 친환경 선박 쪽으로의 설비 투자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저점을 지금 지났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반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사실 수급의 어떤 특별한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2월 저점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방으로는 완벽하게 뚫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일단 절반 정도만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빠진 만큼 약 한 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절반 정도만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접근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까지 추세 정도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신규매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